안녕하세요. 신의티비입니다. 오늘은 바다의 왕 궁복이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바다의 왕 궁복이 삼국을 통일한 후 한동안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던 신라는 점점 기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라의 최고 귀족인 진골 귀족들이 서로 왕이 되기 위해 싸움을 하느라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나라 곳곳에서 도적대들이 넘쳐났지요. 가뭄과 홍수가 닥쳐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닷가의 작은 마을에 씩씩하고 총명한 두 소년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두 소년은 궁복과 정연이었어요. 궁복과 정연은 뱃사공의 아들이었지만 여느 귀족집 아이들 못지않은 몸집에 총명한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궁복과 정연은 마을 아이들과 함께 매일 전쟁 놀이를 했습니다. 언제나 대장 역할은 궁복과 정연이 번갈아 가며 맡았지요. 두 소년의 무술실력은 막상막하였습니다. 두 소년은 진짜 전쟁터에 나선 장군들처럼 보였습니다. 손에는 나무로 만든 가짜 칼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몸짓은 무척 재빠르고 힘찼답니다. 정연, 이번에는 정말 봐주지 않을 거야? 궁복이 자신의 앞에서 나무 칼을 들고 서 있는 정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형,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두 사람은 무술 대결에서는 서로 지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평소에는 사이가 무척 좋았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함께했던 두 사람은 의형제가 되기로 맹세했답니다. 어린 시절 두 사람은 바다를 보며 큰 꿈을 꾸었어요. 위대한 장군이 되자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건장한 청년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전히 궁복과 정연은 작은 바닷가 마을에 머물며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지요. 뱃사공의 아들로 태어난 두 사람은 신라에서는 그 어떤 벼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넓은 바다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던 궁복이 정연에게 말했어요. 정연, 저 바다 너머로 가고 싶지 않니? 바다 너머에? 당나라를 말하는 거야? 정연의 말에 궁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답답한 신라 땅에서는 어떤 꿈도 이룰 수가 없잖아. 궁복의 말에 정연은 말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연도 초라한 신분으로 일생을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잠시 후 궁복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나라로 가자. 당나라는 신분이 초라하더라도 능력만 있다면 인정을 해준다고 들었어. 궁복 형, 그게 정말이야? 그렇다니깐 난 내일 당나라로 가는 배를 탈 생각이야. 나와 함께 갈 생각이라면 내일 나루타로 나와. 알았지? 정연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많은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를 오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당나라는 먼 나라였어요. 그곳에 가면 가족을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정연은 궁복을 따라 당나라에 가고 싶기도 했어요. 다음날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궁복은 나루터에서 초조하게 정연을 기다렸어요. 궁복은 정연이 오지 않더라도 혼자서 당나라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연이 함께 당나라에 가준다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궁복은 어린 시절부터 의형제로 함께 지내온 정연과 떨어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배가 떠날 시간이 되었는데 정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연은 오지 않을 모양이구나. 궁복은 혼자 쓸쓸히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때였어요. 궁복형, 잠깐만 기다려요. 저 멀리 나루터를 향해 정연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궁복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정연은 막 떠나려는 배 위로 허겁지겁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지요. 늦어서 미안해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오느라고 형이 가는 곳이라면 나도 당연히 가야지. 나도 형과 함께 당나라로 가서 더 넓은 세상을 볼 거야. 잘 왔다. 네가 와줘서 정말 기뻐. 군복은 정연과 손을 맞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나라에 도착한 군복과 정연은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군복은 군대에 들어가서는 이름을 장보고로 고쳤어요. 당시 당나라에는 크고 작은 난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장보고와 정연은 이런 난들을 막는 전쟁에서 여러 번 큰 공을 세웠지요. 타고난 지혜와 용맹함 그리고 뛰어난 무예실력을 지닌 두 사람은 고 당나라에서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라에서는 보잘것없는 배사공의 아들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장보고는 많은 재물과 권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장보고의 꿈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나 장보고의 마음은 이상하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간간이 신라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를 우울하게 했어요. 신라 백성들의 생활은 귀족들의 싸움과 자연재해로 여전히 어려웠으니까요. 불쌍한 신라의 백성은 나쁜 해적들의 손에 붙들려 당나라까지 노비로 팔려오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장보고는 참고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같은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구나. 이제 그만 신라로 돌아가야겠다. 장보고는 자신의 계획을 정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연이 장보고를 따라가겠다고 했지요. 나도 함께 신라로 가서 형님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장보고는 그런 정연을 말렸습니다. 아직 내 계획이 신라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단다. 너까지 이곳에 벼슬과 생활을 버리고 나를 따라올 필요는 없어. 언젠가 내 힘이 필요해지면 그땐 꼭 널 부르도록 하마. 장보고의 말에 정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까지나 굳건한 의형제이니까요. 장보고는 신라로 돌아와 흥덕왕을 만났습니다. 그의 명성은 신라에도 널리 퍼져 있었어요. 장보고가 신라 왕궁으로 들어서자 흥덕왕과 신하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대의 명성은 익히 들어왔소. 장보고 장군 그대는 당나라에서 벼슬을 버리고 신라로 돌아왔다고 들었소. 이유가 무엇이오? 흥덕왕의 물음에 장보고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배하 지금 신라는 당나라와 일본과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선이 오고 가는 바다에는 해적들이 날뛰면서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지요. 무역선 습격은 물론이요. 바닷가에 올라와 채무를 빼앗고 백성들을 끌고가 노예로 발고 있습니다. 장보고의 목소리가 신라 왕궁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흥덕왕과 신하들은 장보고의 말에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게 일만의 군사를 주시고 청해의 진을 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해적도 신라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장보고의 말을 들은 흥덕왕은 그가 믿음직 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흥덕왕은 흥쾌히 장보고의 요구를 허락했습니다. 조소 그대가 뜻한 바대로 청해의 진을 설치하시오. 장보고는 흥덕왕으로부터 청해진 대사라는 벼슬을 받아 청해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청해진에서 장보고는 군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바다에는 나무 기둥을 세우고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육지에는 성을 튼튼하게 쌓았습니다. 장보고가 청해에 이렇게 진을 설치하자 못된 해적들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보고의 뛰어난 전술능력과 무예실력을 해적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라 어민들과 상인들은 장보고 덕분에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신라는 청해진을 중심으로 당나라와 일본으로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신라 사람들은 장보고의 능력에 감탄하며 그를 깊이 존경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라 왕실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흥덕왕이 뒤를 이을 왕자 없이 세상을 떠나자 서로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보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되겠구나. 정연을 불러서 이 난리를 바로잡아야겠다. 당나라에서 돌아온 정연은 장보고의 군사를 이끌고 궁으로 들어가 새로이 왕을 세웠습니다. 이 왕이 바로 신모 왕 이랍니다. 신모 왕은 장보고를 불러 재산으로 삼고 정연은 청해진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자 신라 왕실과 귀족들은 그런 장보고를 경계하게 되었지요. 얼마 후 신모 왕이 죽고 문성 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장보고는 문성 왕에게 자신의 딸을 왕비로 삼자고 했지요. 그러자 신하들이 일제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염장이라는 장수가 문성 왕 앞에 나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저 오만한 장보고를 해치우겠습니다. 이에 문성 왕은 염장을 자객으로 보냈지요. 곧이어 염장은 술자리를 마련하였고 술에 취한 장보고를 칼로 찔렀습니다. 장보고는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비록 장보고의 최후는 비참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장보고를 뛰어난 장군으로 기억하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엄마를 부르는 종 신라 경덕왕은 봉덕사의 큰 종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는 돌아가신 성덕왕의 덕을 기르기 위해서였어요. 경덕왕은 봉덕사의 주지 스님을 불러 황룡사에 있는 종 못지않게 큰 종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덕왕은 종이 완성되기 전에 죽고 말았어요. 그 후 건운 대자가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해공 왕 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공 왕이 너무 어려 만월 부인이 나랏니를 돌보았습니다. 하루는 종을 관리하던 신하가 물었습니다. 배하 새로 만들던 종은 어떻게 할까요? 종이 너무 커서 이제는 금과 쇠가 부족합니다. 어마마마 어쩌지요? 그러자 만월 부인이 신하에게 명했습니다. 그럼 백성들에게 시주를 받아 만들도록 하세요. 그리하여 봉덕사의 스님들은 집집마다 시주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다행히 신라의 백성들은 성덕왕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 밥그릇과 노쇠, 수저 등을 아낌없이 내놓았답니다. 봉덕사의 주지 스님이 한 가난한 집에 시주를 부탁했습니다. 그 집에는 젊은 여인과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우린 끼니도 겨우 때우는 형편이라서 시주할 게 없군요. 정 그렇다면 이 아이라도 시주할 까요? 원 농담도 지나치십니다. 주지 스님은 젊은 여인의 딱한 형편을 보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어느덧 종이 완성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만월 부인과 해공왕은 종이 완성되는 것을 보기 위해 봉덕사로 갔지요. 드디어 기술자가 종의 틀에 쇳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종은 금이 가 있었어요. 절에서야 선왕에게 얼굴을 들겠느냐 제대로 만들도록 하라. 실망한 만월 부인과 해공왕은 다시 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점쟁이가 나타나 말했어요. 새로운 종을 만들려면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점쟁이의 말을 어리둥절 했습니다. 때가 묻지 않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예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샘물 속에 넣어야 훌륭한 종이 되지요. 점쟁이가 떠난 후 봉덕사의 스님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느 누가 귀한 자식을 시주 하겠습니까? 맞아요. 아이를 종에 넣는 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그러자 주지 스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작년 겨울에 쇠부치를 시주받기 위해 한 가난한 집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 엄마가 시주할 것이 아이밖에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님들은 그 아이를 데려오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조지 스님은 관리들과 함께 여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인은 조지 스님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스님 저희 집에는 시주할 물건이 없다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부인의 시주를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조지 스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시주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인이 말을 잊지 못하자 조지 스님은 어린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시주하라고요? 그때 한 말은 농담이었어요. 스님 부처님께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뜻입니다. 조지 스님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 딸을 종으로 만들겠다고요? 젊은 여인은 아이를 붙들고는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곧 조지 스님에게 빼앗기고 말았지요. 조지 스님은 아이를 안고 그 길로 봉덕사로 향했습니다. 종을 만드는 일은 계속 되었습니다. 해공왕과 만월 부인도 종의 완성을 보기 위해 봉덕사로 왔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린 소녀가 쇳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쇠가마 앞으로 끌려 왔습니다. 세상에 저 애를 쇠가마에 넣어 종을 만든다고? 사람들은 어린 소녀를 보며 쑥떡 거렸습니다. 베하 이 모두가 부처님의 뜻입니다. 만월 부인만 이 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안된다. 내 딸을 돌려다오. 여인이 울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병사들에게 붙잡혔어요. 소녀도 젊은 여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겁이 난 소녀는 눈물을 철철 흘렸어요. 잠시 후 소녀는 쇠가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젊은 여인은 목 놓아 울다가 그만 기절했지요. 훗날 이 종의 하늘을 나는 빛천상의 모습이 조각되었는데 소녀의 모습이 빛천상의 모습과 비슷했답니다. 어느덧 샘물을 부은 돌에서 종을 빼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종은 굉장히 커서 보는 사람들마다 놀랄 정도였지요. 저렇게 큰 종은 처음 봅니다. 저 아름다운 곡선은 어떻구요. 사람들은 종의 아름다움에 칭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녹여 만들었다고 하니 기분이 안 좋아요. 쉿 조용히요. 사람들은 종을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스님이 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종소리에 이어 곧바로 두 번째 종소리가 났어요. 종소리는 어찌나 맑은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떨리게 했습니다. 크고 웅장한 소리는 사방으로 널리 울려 퍼졌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소리야. 사람들은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종소리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종을 칠 때마다 마치 에밀레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종소리를 듣던 젊은 여인은 아이가 자신을 찾는 소리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여인을 보자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봉덕사의 세 종을 에밀레 종이라고 불렀어요. 신라 사람들은 에밀레 종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종을 위해 죽은 소녀를 떠올렸습니다. 에밀레 종은 성덕대왕 신종이 본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에밀레 종이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불려지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녹재동을 지킨 금사슴 옛날 옛날에 녹재동이라는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따뜻한 기온이 올라와서 동물들이 살기 아주 좋은 곳이었답니다.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지요. 녹재동의 수장은 몸집이 크고 늠름한 금사슴이었습니다. 금빛 털과 큰 뿔을 가진 몸집이 크고 늠름한 사슴이었어요. 금사슴은 매우 현명하고 인자한 수장이었고 아주 용감했답니다. 그런 그에게는 상냥하고 아름다운 아내인 꽃사슴과 귀여운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사슴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군사들과 항상 든든하게 금사슴 옆을 지키는 도루미 까지 있었지요. 모든 짐승들은 금사슴의 덕망을 칭찬했고 금사슴 가족은 화목했으며 왕국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금사슴이 다른 사슴나라 수장과 회담을 가지기 위해 잠시 녹재돔을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녹재동을 힘으로 차지하고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충성스런 신하들은 회의를 열어 당장 구렁이를 내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모였지요. 어느 신하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렁이를 쫓아내야 합니다. 시일이 지날수록 우리 녹재동이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괜히 섣불리 나섰다가 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금사슴이 돌아올 때까지 버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처럼 신하들의 의견은 두 가지의 입장으로 갈렸습니다. 계속 회의를 해도 좀처럼 결정이 나지 않자 각 파의 소장들은 도루미에게 결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도루미가 말했어요. 금사슴의 아내인 꽃사슴님께서 구렁이에게 가셔서 잘 달래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신하들이 말했어요. 좋습니다. 꽃사슴은 설득을 잘하시니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저희도 같이 돕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모은 두루미와 신하들은 꽃사슴에게 정하였습니다. 두루미와 신하들의 청을 들은 꽃사슴은 처음엔 두려웠지만 용기내어 말했지요. 알겠습니다. 우리의 녹재동을 위해 한번 해보겠어요. 모두를 위해 나서기로 마음먹은 꽃사슴은 두루미와 함께 구렁이의 굴로 갔습니다. 꽃사슴이 구렁이에게 말했어요. 구렁이님 안녕하세요. 저는 꽃사슴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금사슴과 함께 녹재동을 지켜왔답니다. 이곳은 우리 모두가 도와가며 평화롭게 살아가던 곳입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살 수 있도록 넓은 마음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있던 구렁이가 아름다운 꽃사슴을 보자 마음이 흔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구렁이는 꽃사슴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구렁이가 못 이긴 척 말했습니다. 그럼 내 아내가 되어줄 수 있겠소? 하지만 꽃사슴은 그 요구만큼은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금사슴의 아내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척만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구렁이가 꽃사슴의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신하들이 달려와 구렁이에게 화살을 쏘았지만 칭칭 감은 구렁이는 힘을 풀지 않았지요. 더 많은 화살을 쏘고 그 틈에 꽃사슴은 다행히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구렁이가 꽃사슴을 향해 독을 쏘아 대기 시작했습니다. 꽃사슴은 끝내 독을 막고 쓰러져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후 구렁이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고 걸핏하면 죄없는 다른 동물들을 마구 해치는 등 잔인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동물들이 도망가거나 희생 당했고 녹제동은 결국 사슴 왕자와 두루미만 남게 되었답니다. 눈앞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받던 어린 사슴 왕자는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울었고 아버지 금사슴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두루미는 충성을 다해 금사슴과 아기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애를 썼지요. 마침내 회담을 마친 금사슴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녹제동을 본 금사슴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녹제동 왕국은 이미 폐허가 되었고 짐승들의 시체와 짓밟힌 식물들이 질비했습니다. 금사슴이 자신이 없는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어안이 벙벙했을 때였습니다. 아들과 두루미가 달려와 말했지요. 금사슴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렁이가 온 일부터 꽃사슴이 죽게 된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왕자와 두루미의 이야기를 들은 금사슴은 서둘러 아내의 시신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된 지 오래였지요. 아내의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된 금사슴은 아들과 함께 아내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큰 소리로 울버지졌고 나라를 망치고 사랑하는 아내를 죽게 한 구렁이를 생각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반드시 억울하게 죽은 아내와 신하들의 원을 갚아주겠다. 분노에 이를 갈면서 구렁이와 결판을 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금사슴은 그 이후로 군사를 양성하여 녹재동의 힘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금사슴은 산 꼭대기 바위로 올라가 발굽을 딱딱 쳤습니다. 그러자 왕국 내 장군들과 군사들이 모두 모였답니다. 금사슴은 군사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꽃사슴과 왕국을 짓밟은 구렁이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 그렇게 외친 후 군사들과 금사슴은 구렁이가 있는 곳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금사슴이 구렁이를 부르며 외치자 구렁이가 밖에 나왔고 금사슴은 군사들과 함께 용맹하게 구렁이를 무찔렀답니다. 금사슴이 구렁이를 무찔렀다는 소문이 퍼지자 구렁이가 두려워 녹재동을 떠났던 동물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뒤로는 금사슴은 다른 어떤 곳도 가지 않고 지금까지도 녹재동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비를 내리는 소년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홀 어머니와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읍내 장터로 나가서 가지 묘목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묘목을 정성들여 키웠더니 가지가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하늘에 닿을 정도의 엄청난 크기로 자랐습니다. 소년은 가지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자라자 가지를 타고 올라가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것 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만날 생각을 하며 열심히 가지를 타고 올라갔답니다.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드디어 소년이 하늘에 도착했을 떼었습니다. 한 노인이 가지를 따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이 가지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하늘에서는 식물이 자라기 힘들었는데 우연히 내가 기른 가지가 하늘까지 올라와 매일 가지가 열려 덕분에 잘 먹을 수 있었단다.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내가 대접을 좀 하고 싶단다. 그렇게 얼떨결에 소년은 노인을 따라 노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집 앞에 도착하니 두 명의 소녀가 노인을 마중 나와 있었어요. 소녀는 며칠 동안 노인의 집에서 귀한 대접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잠이 된 어느 날 꿈에서 아버지와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행복한 아버지의 꿈을 꾸고 다음날 소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잠에서 깬 소녀는 노인과 소녀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된 소녀는 밖으로 나가 노인과 소녀들을 찾아 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상한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그것은 사람이 아닌 마녀의 형상을 한 노인과 소녀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에서 마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소녀는 노인과 소녀들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깜짝 놀란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들은 나쁜 마녀가 아니란다. 하늘에서 날씨를 관장하는 신이었는데 실수를 한 것이 있어서 이런 모습을 하게 되었었단다. 하지만 백일 동안 식물을 먹게 되어 열흘이 지나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단다. 다 네 덕분이다. 모든 진실을 들은 소녀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열흘이 지나면 날씨를 관장하는 신이 되시는 건가요? 그래 너도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니? 소녀는 고민이 되었지만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소녀는 열흘 뒤에 노인과 소녀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날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참 날아갈 무렵 노인이 북을 두드리자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소녀들이 거울을 비추고 바가지에 물을 끼얹어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소녀는 이 광경을 본 뒤 말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저도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주거라. 소녀들은 거울과 바가지를 소년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러자 소년은 소녀들이 한 것처럼 바가지에 물을 끼얹으며 비를 내리게 했답니다. 신기한 경험을 한 소년은 어느새 혼자 계시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과 소녀들은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자신들을 다시 날씨의 신으로 만들어준 소년에게 감사해하며 소년을 보내주었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노인과 소녀들과 헤어진 소년은 마을에 가뭄이 들 때면 하늘로 올라가 날씨의 신들에게 부탁해 비를 내려주곤 한답니다. 오늘의 동화 쌀비와 똥피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고약했어요.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으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남에게 손톱만큼도 베풀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못사는 사람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텅빈 쌀독을 빡빡 긁어 쌀 한 톨이라도 보태줘야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일해도 늘 가난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루는 동생이 형에게 밥 한 그릇을 얻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밥 그릇을 열어본 동생은 깜짝 놀랐어요. 에구 이게 뭐야 밥은 없고 똥만 들어있잖아.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똥을 버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까만 강아지가 쪼르르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동생이 버린 똥을 날름 주워갔습니다. 강아지는 그날부터 동생네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동생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그 모습을 본 형은 몰래 동생의 강아지를 죽였습니다. 동생은 강아지를 안고 슬피 울다가 마당에 고이 묻었지요. 그 뒤 강아지 무덤에서 대나무가 쑥쑥 자랐습니다. 대나무는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올라갔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비 오듯 쌀이 떨어졌어요. 동생은 금방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안 형은 배가 아팠지요. 아이고 배야 저놈이 나보다 큰 부자가 되다니. 참다 못한 형은 죽은 강아지를 땅에서 파내어 자기 집 마당에 묻었습니다. 이번에도 강아지 무덤에서 대나무가 쑥쑥 자랐어요. 대나무는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올라갔지요. 이제 곧 쌀이 비오듯 떨어지겠지. 아닌 게 아니라 하늘에서 뭔가가 비오듯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형네 마당에 떨어진 건 쌀이 아니라 구린내 나는 똥이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설시녀와 가실 신라 진평원 때 윤리라는 마을에 설시성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설시 노인은 무척 가난하고 재주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딱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착하고 아름다운 딸이었지요. 설시 노인의 딸은 예쁘기도 하였지만 어느 귀족 집안 아가씨 못지않게 총명하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모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지요. 설시 노인이 딸 하나는 정말 잘 두었어. 맞아 설시녀는 예쁘고 총명하기까지 해. 마을 총각들은 모두 설시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설시녀처럼 인기 많은 사람은 나를 상대해 주지 않을 거야. 그녀는 참 다정하지만 남자들에게 쉽게 틈을 보이지 않지. 마을 총각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설시녀에 대한 마음을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설시녀를 마음 깊이 좋아하는 가실이라는 사내가 있었어요. 가실은 가난했지만 잘생긴 얼굴에 착한 마음씨를 가졌습니다. 그녀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보잘것 없는 사내인걸. 가실은 쉽게 자신의 마음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설시녀에 대한 가실의 사랑은 나날이 깊어만 갔지요. 어느 날 설시노인의 집에 관리가 찾아왔어요. 설시노인은 이달 말까지 군대로 와서 전국에서 국경을 지키는 군인의 의무를 져야 하오. 이 소식에 설시녀는 무척 슬펐습니다. 아버지처럼 늙으신 노인이 어떻게 군대에 가겠어요? 얘야 내 걱정은 마라. 난 이미 살만큼 살았단다. 설시녀는 군대에서 고생할 늙은 아버지를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제가 아버지 대신 군대에 갈게요. 딸의 말에 설시노인이 놀라서 펄쩍 뛰었습니다. 그건 안 된다. 군대는 여자가 갈 곳이 못 돼. 설시녀의 예쁜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 했습니다. 설시노인이 군대에 간다는 소식은 곧 온 마을에 알려졌습니다. 모두들 설시녀의 처지를 안타까워 했지요. 설시녀 혼자 가엾어서 어째 그러게 말이야. 오늘 아침 빨래터에서 설시녀의 얼굴을 봤는데 그 예쁜 얼굴에 근심이 가득 하더라고. 가실도 설시노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무척 늙으셨는데 군대에 가면 틀림없이 돌아가실 거야. 그래 차라리 내가 대신 군대에 가자. 가실은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가실은 그 길로 설시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계십니까? 저 가실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가실을 보고 설시노인과 설시녀는 의아해 했지요. 아니 자네가 우리 집에는 갑자기 무슨 일인가. 설시노인 앞에 앉은 가실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내 마음을 다잡은 가실이 말문을 열었어요. 어르신께서 이번에 군대에 가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늙으신 몸으로 어떻게 군대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르신 대신 군대에 가겠습니다. 설시노인과 설시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인가. 정말 우리 아버지 대신 군대에 가시겠다고요? 가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찌 사내가 한입으로 두 말을 하겠습니까? 젊은 제가 군대에 가는 것이 낫습니다. 설시녀는 가실이 너무도 고마워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말 한 번 제대로 나눈 적 없었지만 설시녀는 아버지 대신 군대에 가겠다는 가실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설시 노인도 감동하여 가실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네. 자네에게 뭔가 보다보려고 싶네만. 자네도 알다시피 내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질 못하다네. 대신 군대에 다녀오면 내 딸과 결혼시켜주겠네. 예? 어르신 정말입니까? 가실은 설시노인의 말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따님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따님을 제게 주신다면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가실의 말에 설시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아버님의 말씀을 따르겠어요. 설시녀도 가실 청년이 싫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가실이 작별인사를 하려고 설시노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가실의 옆에는 튼튼한 말 한 마리가 함께 서 있었지요. 저는 이제 전국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떠나면 이 말을 돌볼 사람이 없어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어르신께서 맡아주십시오. 설시노인은 가실이 가져온 말을 기쁘게 맡았습니다. 설시녀는 울먹거리며 가실에게 인사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세요. 설시노인은 가실에게 다시금 약속했습니다. 자네는 군대에서 3년 후에나 돌아오게 되겠지. 그때 돌아오면 내 딸과 바로 혼인을 시켜주겠네. 가실은 벌써부터 설시녀와 혼인할 생각에 마음이 들떠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설시녀는 품안에 있던 작고 닳은 손거울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로 거울을 도조각으로 만들었지요. 그 중 한 조각을 가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게 유품으로 남긴 것입니다. 제겐 무척 소중한 것이지만 당신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훗날 당신이 돌아오면 이 거울을 맞출 수 있겠지요. 가실은 설시녀의 거울 조각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품안에 소중하게 넣었지요. 고맙소. 잘 간직하겠소. 가실은 한참 동안 설시녀를 바라보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나 가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설시녀의 얼굴은 또다시 근심으로 가득 했습니다. 아버지 왜 가실님이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군대에서 크게 다친 것은 아닐까요? 딸의 말에 설시노이는 그녀를 달랬습니다. 얘야 걱정마라 가실은 곧 돌아올 거다. 하지만 설시녀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설시녀는 마을 어귀로 나가 가실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가실님 제발 무사히 돌아오세요. 또다시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가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설시녀도 기다림에 차츰 지쳐갔습니다. 지켜보는 설시노인의 마음도 아팠어요. 설시노인은 더는 딸을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얘야 내가 가실을 기다린 지 벌써 6년이 흘렀구나. 아무래도 가실은 군대에서 죽은 것 같아. 평생 이렇게 기다릴 순 없지 않겠니. 마침 너와 혼인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 남자와 결혼을 하거라. 설시녀는 설시노인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실님은 아버지를 위해 군대에 갔어요. 지금도 아마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어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 있나요? 저는 끝까지 가실님을 기다릴 거예요. 설시노인은 딸이 말을 듣지 않고 화를 내자 노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시녀에게 큰소리로 꾸짖듯 말했어요. 돌아올 사람이라면 예전에 벌써 돌아왔을 거다. 다 널 위해 하는 말이니 이 아비의 말을 따르거라. 이윽고 설시노인은 설시녀의 혼산날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설시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했지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슬픔에 설시녀는 마구간으로 가서 가실이 죽어간 말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말아 난 내일이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단다. 가실님은 지금도 군대에서 고생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일을 어쩌면 좋니? 가실의 말도 슬픈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마구간 입구에서 누군가 설시녀를 불렀습니다. 설시녀 나요 내가 돌아왔소. 설시녀가 쳐다보니 초라한 옷차림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설시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설시녀 내 모습이 너무 변해서 알아보지 못하는구려. 자 당신이 내게 주었던 거울 조각이 여기 있소. 남자는 품 안에서 거울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설시녀가 가실에게 주었던 것이지요. 정말 가실님이시군요. 설시녀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시노인도 가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약속했던 대로 두 사람을 혼인시켜 주었어요. 그 뒤로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어머니를 부르는 종 이야기는 성덕 대왕 신종 이야기입니다. 이 종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큰 종으로 경덕왕이 아버지인 성덕왕의 공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종입니다. 그러나 경덕왕이 종이 완성되기도 전에 죽게 되자 결국 해공왕 때 완성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봉덕사에 있다고 해서 봉덕사 종이라고 불렀으나 후에는 아이를 시주하여 넣었다는 전설 때문에 아이의 울음소리를 본떠 에밀레 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조금은 잔인한 내용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중한 보물에 얽힌 이야기여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